강남구가 지역 내 노인 세대와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시기는 오늘 10월부터인데요. 전체 구민의 26%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중규 기자입니다. 강남구가 오늘 10월부터 버스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이 중 특정 세대에 버스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만 교통약자 모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건 자치구 최초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하철은 지원되지만 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도 환승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다 하면서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에 대해서도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게. 지원액은 대상에 따라 차이를 뒀습니다. 65세 어르신은 6만 원, 13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은 4만 원, 6에서 12세까지 어린이는 2만 원입니다. 이는 분기별 지원액으로 연 최대 각각 24만 원과 16만 원, 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군은 현재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 중으로 여기에 콜센터 등의 설치를 더해 9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는 관내에 사시는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 전체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시고 나서 나면 실제로 버스를 타신 만 건 그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현재 어르신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한정돼 있다며 이 역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덮쳤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